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횡성 지역의 이장들까지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난 7일부터 13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들어 횡성읍 이장협의회가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해 블랙이글스 해체 등 소음 피해 대책 촉구 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대책위는 또 국방부의 블랙이글스 고개 비행 시 발생하는 연막의 성분 자료 등을 정보 공개 청구하는 등 소음 이외의 피해에 대한 증명 활동에도 나섰습니다.